네,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9월 25일 수요일 오늘 아침 시작합니다. 재계순위 38위의 동양그룹 유동성 위기설로 인해서 계열 증권사의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사태가 어제 하루만 해도 2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이나 해당 회사가 여러 가지 조치를 좀 빠르게 보여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자, 오늘 사건 추적이죠. 말기암 아버지의 존속 살인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일반 그냥 사로 일단락될 뻔했는데 가장 궁금한 건 안락사를 해달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살인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건지. 네, 그런데 죽은 자는 말이 없는 상태죠. 아버지가 진지하게 이 부분을 요청을 했는지 여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피의자 신분인 가족들의 증언에 따라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머니는 살인 그리고 아들과 누나는 존속 살해 혐의로 각각 구속과 불구속을 한 상태입니다. 최근 인천 모자 살인 사건 등 존속 살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도박 빚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나 가족보다 돈이 중요시어 기어지는 이런 인간 경시 또 생명 경시 풍조가 나타나는 현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사회 통념상이 폐륜 범죄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